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 중입니다. 또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인구 감소를 걱정하며 인구 감소 대책 국민운동본부를 준비 중인 강국창 장로를 만나봤습니다. 강장로는 인구는 국력이고 출산은 애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국창 장로. 국내외 공장 10개를 세우면서 40년 넘게 제조업에 평생 종사해왔지만 요즘 공장에서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공장에서 일할 인력도 부족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은 것. 강국창 장로는 먼저 인구는 국력이고 출산은 애국이라고 강조합니다. 한국의 10대 교단 총회장을 초빙해서 거기에서 인구는 국력이고 출산은 곧 애국이다 하는 것을 같이 합창하고. 또 저출산과 해외 입양 등으로 국가가 소멸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 같은 위기는 정부가 무능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무사한 일을 질타했습니다. 결혼을 해도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연구하고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아무런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를 못하는 거죠. 강장로는 국민운동본부를 통해 지자체별 출산과 입양 기록 등을 통계로 발표한다는 구상입니다. 강장로는 또 저출산 극복 대책의 하나로 교회 건물을 평일에는 돌봄센터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물이 전부 다 주중에는 다 그냥 노는 건물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돌봄센터를 하면 국가도 낭비도 제거가 되고 전략이 되잖아요. 강장로는 오는 10월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를 비롯해 한국기독실업인회와 ROTC 기독인회 그리고 10개 주요 교단 총회장들과 함께 인구감소대책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CBS 뉴스 고수프입니다.